수아, 안녕하세요. 스마일 게이트 유튜브에서 활약하게 된 수대리입니다. 사실 제 목소리가 세상에 공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. 오늘은 무려 팔을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게 됐답니다.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. 수대리님, 뉴스 진행하셔야죠. 안 돼, 죄송합니다. 서론이 길었네요. 오늘의 한 이슈는 바로 일본의 유명 IP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여 에픽세븐의 소식입니다. 에픽세븐과 콜라보한 강철의 연금술사 브래더우드는 강철의 연금술사를 두 번째로 애니메이션화한 작품이랍니다. 이번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에드워드 엘릭, 로이머스텐, 리자, 호카이 등 주요 등장인물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 콜라보레이션을 기념해 오픈된 특별스토리와 서브스토리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에픽세븐 콜라보레이션 소식 전해드렸고요. 뉴스레터를 통해 로스트아크와 크로스파이어 액스 소식 등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오늘 콘텐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